자 이렇게 게임이 시작하네요 자 오늘의 게임은 신작 우주건설 아노2205입니다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조마문 누르시고 조마문 유튜브 구독 꼭꼭 눌러주시면 재밌게 편집해서 더욱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문명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야 여기 이제 개발하는 건지는 개발이 돼 있어 빨리 해보고 싶다 아노2205 이번 장은 정말 그래픽이 뛰어나기 때문에 풀옵션으로 방송합니다 i7 10코 램 32기가 GTX 970 플러스 7,770 최고의 퀄리티의 유튜브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구가 없어졌나봐 여기 우주로 다 온거 보니까 지구가 터졌나봐요 그쵸? 달로 왔네요 여보세요 지구 있네 천윤형님 고맙습니다 아노2205 아이고 전윤형님과 함께 아노방송 힘차게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자 시작했어요 오 뭔가 방대한데 그치? 여기서 이 노래 들어야지 와 역시 이제 건설 게임은 우주로 가야돼 퀄리티가 잘잖아 여기가 시작인가 보다 자 시작점인가 보네요 자 오른쪽에 있는 거는 튜토리얼인 것 같습니다 예 사라졌구요 매우 초보이기 때문에 유튜브 여러분들께서 이해해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건설 게임을 안한지 경력이 15년이 되는 정말 유튜브를 열심히 하고 편집하고 예능 방송을 하고 싶은 그런 꿈나무 PD 조바문입니다 자 아 이게 지금 건설이죠? 어 가만히 있으면 좀 볼까? 아 야 나라 마크가 있네 여기 하하하하 야 씨 야 이런건지 알았으면은 좀 멋있는거였지 야 이거 뭐야 이거 어? 이거 미쳤네 이거 그냥 뭐 동물원을 짓네 여기다가 그냥 우주까지 와서 이런걸 하다니 어이씨 죄송합니다 게임한테 미안하네 왠지 자 이게 뭐지 오? 우와 이게 뭐야? 하나 지워볼까요? 자 차라리 BGM을 이런걸 하지 말고 조금 느낌있는걸 하면서 진행합시다 하나 던져 이게 바로바로 짓는건가? 그 다음에 계속 뭘 지우라는데? 어 그치? 이걸 지우라는걸 알려주는거 같아 지금 아 아 지금 여기 도로가 필요하네 도로가 그러네 그러네 스타는 여기까지하고 싫어하시니까 길을 깝시다 자 지워주구요 어? 잠깐만 우와 길이 이렇게 만들어지네 여기다 이렇게 지울까요? 어 좋아요 자 이게 길을 이렇게 낼 수 있을까? 됐다 어 잠깐만 이거 왠지 길 못낸거 같아 그치 여기로 길 내야되는데 이게 지금 잠깐만 여기 사람 나왔거든요 아니 아니 잠깐만 확대가 안되 왜 그치 얘네들 못간다 아 그냥 붙기만 하면 돼요 아 그래요? 아니 잠깐만 야 그냥 붙기만 하는거 맞아? 아닌거 같은데? 아니야 어 아닌거 같구요 잠깐만 니네 확실히 가야돼 그냥 여기서 노나보다 얘네들은 음 그 다음에 근데 여기 계속 주황색이 남아있는거는 이걸 지우라는건데 뭔가 느낌상 아니야 도로가 왠지 여기까지 이어져야되는거 같고 이거 회전 아 이렇게 우와 야 잠깐만 야 스타에서도 안되는 능력있네 개쩌네 아 아 이거 뭐 따로 뭐 추가적으로 오는건 없네 계속 도로를 지으라네 아 도로를 클릭해서 주황색이라고 그러네요 그러네요 아 이거 음식집인가봐요 이거는 그쵸? 지금 나무 나무를 좀 벌먹을 해야겠습니다 아니 뭐야 아니 나무를 심으면 어떻게 이씨 잠깐만 이거 가만있어봐 이거 이씨 어떻게 파냐 야 신지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가만있어봐 지금 이거를 채우라는거 같은데 그래 나무 위에 만들면 된다고 어 그러네 왜 아까 안됐지 아 여기는 땅땜에 안됐네 그러네 약간 여기다 좀 하고 와우 그 다음에 사람들 이걸 뭐 더 많이 지으라는건가 지금 그러네 하나씩 올라가네 이걸 25개 25개나 해야돼? 와 아니 도로는 연결할건데 그정도 멍청이는 아니고 어 하나 했구요 이거를 다 해야되는거지 얘들아 그럼 얼마나 다 지우라는 얘기야 엄청나게 지워야되는데 25개를 지워야되는데 미쳤네 집을 25개나 지워 그러면 그냥 여기다가 좀 약간 못사는 동네 하나 만들자 어 그 다음에 여기까지 도로 그냥 이어버리지 뭐 그쵸?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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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다가 도로를 이렇게 내는거야 이렇게 딱 내고 여기다가 도로를 미친 뭐야 마우스 왜이래 갑자기 흔들렸어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집들을 칸 아까우니까 약간 좀 싼 집들도 좀 해주고 이런 집들이 이제 비싸겠죠 그쵸? 왜? 왜? 쥐들끼리 다 왔다갔다 하는데 얘네들? 어 뭐야 이거 도로 연결 안된다고 뜨네? 아 아 이게 또 이렇게 되는거야? 참나 까다롭구만 그러면 이건데 옮길 수 있잖아 어차피 그쵸? 그쵸? 가족놀이네 이거 완전 그냥 이렇게 하고 아직 총 6개가 남았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도로를 하나 냅니다 이런식으로 딱 도로를 내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이제 개 미친듯이 도로를 또 이렇게 내는거에요 어 딱 도로를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집들을 여보세요 어 그치 집들을 왜? 이게 없대 아 이게 혹시 인구수인가? 이거 인구수 같은데 어 여기다 붙자 이거 뭐야? 뭐가 뭐 없다라는데? 아 여깄네 뭐가 모자라 연료? 이거? 이게 뭐가 모자라다는거죠 도대체 인풋 굿 아 연료 연료야 연료 연료를 얻다가서 구해 신즈 신즈님이 조금 많이 조언을 해주세요 아바 아바타처럼 써주세요 아바타처럼 첫판이기 때문에 해보는 것도 해보는거지만 막히면 유튜브 영상 못올리니까 음 야 이거 뭐 어떻게 해야되냐 인풋 굿 이게 이걸 뭘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 이게 지금 생산중인가 얘네들이 기름을 어디서 캐는건가 지금 와 근데 이런거 멋있다 다른애들 대륙 한번 보러갈까 나밖에 없어? 아 여기있다 와 여긴 뭐야 좀 여기도 지금 나란가 헥 도구 누르고 왼쪽 위 아 이거구나 야 이거는 부엉이님 미안해 오늘은 내려와 끼꼬님을 매니저로 주겠어요 끼꼬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신즈님과 함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는 딱히 저기 필요없네 어 자유라고 어 이거 도로 필요하네 이런 됐다 됐고 약간 낭비라는걸 해보자 우리 좀 깔끔하게 내가 약간 깔끔충이니까 그렇지 그럼 이제 기름 캐는거구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뭐야 아 이제 이게 이게 되니까 이제 다시 이걸 늘려나가면 되죠 이제 음 집을 좀 더 지웁시다 음 아 나 또 이것도 여기다 지웠네 깜빡 따단 자 어트랙 어 일하는 사람 어 일하는 사람 점점 늘어나는거 같지 않냐 지금 그치 그치 늘어나네 지가 늘어나 지가 늘어나 아 이게 주민들이 많아져서 지들이 이제 먹고 살려고 일하나보다 일하러 가다보다 어 지들이 알아서 일하나봐 안오는 그램만 보면 된다구요 그램이 뭐에요 아 그림이요 장난해 자 어 그 다음에 뭐야 200명을 어떻게 채워 빌드 앤드 커넥트 인퍼드럼 드럼 드럼 인구 50명 달성했고 이거 뭐냐 이거는 안테나 뭐 만드는거 같은데 음료조 뭐 만드는것도 있다 음료조도 한번 만들어야지 음 뭐야 아 이거 설마 이런데다 지어야하나 이런데다 지어야하나 이럴게 비싸 이렇게 비싸 그러고 그러니까 물가가 지어지는데가 절벽 이런데가가지고 오 이거 못짓는다 클났다 어 아 여기다 이렇게 짓네 그러네 여기다 짓지 뭐 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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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 일일이다 하나씩 지워둡시다 이거 어차피 나중에 다 쓸거 같고 도로는 나중에 있다 연결하구요 여기다가 일단은 다 연결 여기도 일하는 분들 위해서 이제 음식 여기까지 오셔야 되니까 일하시러 저기서 음식 한번 드시고 약간 길을 길을 약간 이렇게 내자 그러면서 여기를 이렇게 가면서 가는 척 하면서 가는 척 하면서 다시 이렇게 그치 약간 빡치게 약간 우리나라 도로처럼 왜 저렇게 생겼지 막 이런 생각 이런 생각 나게끔 딱 지워주면서 여기서 이렇게 가면서 다시 이렇게 가면서 여기를 이렇게 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깔끔 음 됐어요 가 우리나라 있잖아 운전하다 보면은 진짜 지랄같은 도로 서울에 너무 많거든 서울이 수도인데 아직도 도로가 왜 그 모양이니까 있는데 이런 데가 너무 많아 한번 당해봐라 니들도 그래서 보고형이 서울에 차를 안 끌고 나가 자 이건 뭐 계속 지금 뭐 정하는거고 그치 운전하면서 개욕하지 진짜 이정도면은 여기서 이게 보이는데 이게 보이는데 이쪽으로 가야돼 그쵸 야 이거 뭐냐 커넥트 임보드람 거의 다 만들거는 만들었는데 어 저거는 이제 거의 다 한거 같고 만들거는 거의 다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다가 이제 좀 왜 안돼 이거는 뭐하는건지 모르겠지만 공원들도 좀 만들어주고 아 여기 이쁘다 아 여기 진짜 이쁘다 그래 그래 이런것들 좀 만들어주고 복지를 하는거야 복지를 어 레벨업 어 레벨업 2단계가 됐대 어 2단계가 되면 어 그러네 아 이게 200이 되면 이걸 지울 수 있네 아하 그러구만 야 과연 요거 될까 안될까 되나요? 됐죠? 어 됐어요 됐어요 모서리에도 되네요 자 모서리에도 되는거를 새롭게 제가 알아왔습니다 가는 길에 집들 미치게 그냥 집들 미치게 그냥 예 다 지웠어요 이정도면 이제 충분하고 뭐야 도로표지 떴다고? 그러네? 됐어 됐어 여기는 잠깐만 잠깐만 한칸이 왜 벼? 으씨 야 다 조용히 있어 이거 개 심각한거야 이거 안돼 내가 이런거 못봐 이런거 나 못봐 안돼 어우 옮기는거 개 지랄같애 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도로 이렇게 딱 두개 뚫어듭니다 뭐 이제 나중에 대비해서 이렇게 놀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만듭시다 이게 뭔지 모르겠다만 어 뭔가 이제 좀 그런거 막 극장인가봐 그쵸? 어 이제 막 무대같은거 노는거 약간 합정역같은 분위기네 그치? 합정역 가보셨어요 여러분들? 합정역 가면은 거기 아파트랑 이렇게 막 무대같은게 붙어있거든 그 부자동네야 거기 약간 여기는 좀 멀리 약간 좀 약간 너무 이웃 아니다 야 집들하고 붙어있어야지 집들이 시끄럽지 그쵸? 어 바로 옆에다가 바로 바로 제일 시끄러운데 어딜까 한 여..여기쯤에다가 그치? 어 바짝 붙여 집들 개시끄럽게 붙여버려 그쵸? 어 깔끔하게 야아 여기는 이제 조진거야 여기는 이제 주민들이 이제 신고 막 들어오는 부분 으음 됐어요 어 2차선이였는데 1차선으로 되는 야 양심적으로 이거는 좀 어 그래 여기 사람들이 많이 올테니까 좀 2차선 만들어주고 어? 뭐냐? 집들이 뭐가 올라가던데? 잠깐만 이거 지금 뭐 승급한거지 뭐 민원 들어온거 아니지 그치? 어 뭐 안 눌러줘도 되는거냐 이거는? 집값이 상승한건가? 도로가 하나로 다 연결되었다고 완료된거라고? 아아 아이가야 이거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거야? 이거? 흔한 공무원의 도시개발 실패야? 근데 진짜 적지않게 공공시설 진짜 맨날 만들지 않냐? 잘못해가지고 맨날 또 만들어 바닥도 맨날 갈고 한 번엔 딱 해야되는데 아 이런거야 우와 뭐야 이거 왜이렇게 잘살아 재수없어 몇군데만 해줘 다 하지말고 이거는 완전 집이 아닌데 이제? 그냥 이거는 인생 성공했는데 얘네들 너무 약간 옆에는 좀 못사는 집들 있고 잘사는 집들 있고 약간 요렇게 좀 열등감 느끼게 여기는 그냥 다 못사는 동네 처음부터 잘사는 이렇게 나오면 재미없잖아 그치? 우리나라도 그런데 많아 약간 주택 옆에 아파트 있는 느낌이잖아 주택 옆에 푸르지오 있는 느낌 그 다음 이제 여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기 좋고 물 좋고 이제 부자동네 어 여기는 이제 너희들하고 우리는 밸류가 다르다 그치? 응 이 여자 뭐야 이게 머리가 커 여보세요 뭔데? 뭔데요 나오세요 여보 여보세요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버그인가? 어 됐다 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 이 여자 이제 들어간다 이제 약간 좀 이상했어 그러게 성전하느라 남자였는데 여자가 되네 우와 잠깐만 이게 집들도 조금씩 모양이 달라요 음 여기는 약간 이제 부자동네 잠깐만 일단은 크흐흐흐흐 부자동네다 만들고 됐다 됐다 왼쪽 하단에 화살표 이거요? 뭐야 이거 하면 한 번에 다 되는 거 아니야? 아 아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올리라고? 아 다 했는데 이미 어 여기까지 하자 그러네 아 이게 있었네 이걸 몰랐네 그 다음에 뭐야 뭐야 천명을 가란 얘기야? 아니 개같은거 뭐 주택공사만 하다가 인생 끝나겠네 이거 주택공사 몇 개를 하란 얘기야 이거 오 오 잠깐만 이거 뭐야 응 방금 이거였던 거 같은데 이거 근데 지웠나? 지웠고 이게 뭡니까 이거 이게 뭡니까 이거 업그레이드 많이 해야되나봐 집 업그레이드하면 인구수 넣는다고요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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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 그러면 여기만 못사는 동네로 응 어 좀 귀찮으니까 근데 어 저거 너무 많이 저거하니까 어 레벨 3 됐네 이거 굳이 뭐 이걸 다 채우지 않아도 될거 같은데 뭐야 아 지금 뭐가 모잘라요 이거냐? 발전기가? 뭐가 후달려서 지금 안돼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이거였던거 같애 그치 돈 돈? 돈 많어? 어 돈 돈이 오히려 벌리네 아 바람개비 아 바람개비 아 바람개비 아까 저거 다 만들었는데 바람개비는 마주보고 어 약간 마주보고 잠깐만 이거 겹치면 안되지 교집합돼버리네 그러면은 이동 한 요정도 됐어 음 오케오케오케 그러니까 딱 효율 딱 떨어지는게 느껴졌어 어 이제 이동 가능해 개편해 이거 몰랐어 몰랐어? 니들 내게 꾸린 시절에 게임했구나 난 이때까지 아노를 한적이 없어도 개편하기만 할게 개부럽지? 어 잠깐만 오